광주 전남 지역 KTX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평균 KTX 이용객 수는 광주 송정역 11,444명, 순천역 4,834명, 목포역 4,235명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늘었습니다. 한편 전라호남선 SRT 개통 전후인 지난 2014년 이어 지난해까지 1평균 이용객 수가 목포역 46%, 광주 송정역 340%, 순천역에 300% 각각 증가했습니다.